얘들아 안녕 오늘 닭갈비 좀 사오라 그래갖고 이렇게 양념도 더 하고 힐각이래 아쉬웠겠다 싶어서 더 하고 이렇게 놔놨다 잘 먹어볼게 잘 먹어봐야지 이제 7g 배고프면 이것도 생각이 나고 이것도 생각이 나고 옛날에 찍어서 닭자마자 먹으면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래서 내가 사오라 그랬다 아휴 아휴 이빨 아냐 딱딱한거 못먹었어 아휴 sight 앗 iph 옛날에는 닭도 바깥에서 기운수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벌레도 먹고 똥도 먹고 얘들 똥 싸면 똥도 먹고 근데 지금은 가다놓고 키니까 옛날에만 못하다 맛이 참만요 옛날에 주소말에서 사다가 너무 장티에서 돌려다가 부엌살라서 뜯어갖고 사야 먹으면 얼마나 다지도 안다 아 멋임매들이랑 가봤고 열심히 애들 다 싸먹고 건지서 우리한테 갖다 받쳐주고 얼마나 웃어서 먹도 못해 운이라고 그때가 좋았던가 보다 그 생각이 나서 사오랄빵이 옛날 맛 옛날 맛이 더 맛있지 지금은 별로 맛은 있어 너 아 아 아 어째 여성은 늙은때나가 금방 배가 고프고 금방 배가 고프고 그런다 그래서 나는 오늘 저랑 덜 먹고 이따가 또 잘 먹고 그래야지 한 번에는 다 못 먹고 배가 별로 그럼 나가 고프고 싶어서 뺨고 싶어 그리고 놀고 싶어서 뺨고 싶어 그렇게 하면 나의 고프고 싶어 그래서 내가 뺨고 싶어 아직도 내가 넓은 거 같다 그래서 내 뺨고 싶어 그리고 내 뺨고 싶어 그래서 저는 너의 뺨고 싶어 늙은땐 마인도 들어 안들어가더라 쪼까먹고 자꾸면 또 믿기실문 쪼까디 또 한 2시간 있으면 배가 고프고 뭔일인가 봐 몰라 뱀다며 뱀다며 아 뱀다며 요립은 저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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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신 아멘